안녕하세요. 구글 코리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강인선입니다. 오늘은 최근 업그레이드가 된 구글 검색 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주제별 검색을 추가하고 Q&A 섹션을 더하는 등 한층 새로워진 구글 검색을 지금부터 보여드립니다. 실제로 제가 주제별 검색 개발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웹 검색 기능을 소개해드릴 수 있다는 것에 흥분되네요. 먼저 국내 사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검색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주제별 검색 결과를 더했습니다. 검색을 하시다 보면 지식검색, 사전검색, 블로그검색, 동영상검색 등 문서의 종류에 따라서만 분류되는 것에 좀 불편을 느끼지 않으셨나요? 이탈리아 축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. 우선 구글 검색창에 이탈리아를 입력합니다. 통합 검색 결과 아래 주제별 검색 결과 섹션에서 역사, 축구 등 주제별로 나뉘어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축구 정보를 보기 위해 두 번째, 세 번째 결과 페이지로 넘어갈 필요 없이 주제별 검색 결과 섹션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현재는 주제별 검색이 모든 검색 결과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정보량과 사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계 학습을 통해 알고리즘 적용이 정교해져서 주제별 검색 결과가 나타날 확률도 높아집니다. 이와 함께 새롭게 선보인 Q&A 섹션은 여러 사이트에서 사용자들끼리 올린 질문과 답변을 한 대 모아 보여줍니다. 예를 들어 토마토가 채소인지 과일인지 궁금해 검색을 하면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Q&A의 결과가 나타납니다. 또 사용자 여러분이 더욱 편하게 결과 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배치 구조도 바꾸었습니다. 검색 페이지의 우측에는 동영상과 이미지, 하단에는 뉴스와 블로그, Q&A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이외에도 영어 단어 혹은 수거를 검색하면 각각 검색 페이지 하단과 상단에 사전 검색 결과가 나타납니다. 이처럼 작지만 큰 변화를 주어 사용자 여러분이 구글에서 보다 편리하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저희는 이번 검색 업그레이드에 이어 앞으로 사용자 여러분의 필요에 맞게 검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. 그럼 새로워진 구글 검색을 지금 바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